안녕하세요 봉쌤입니다. 오늘은 기타 치수기입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으로 기타 여러가지 치수기입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방법에 준해서 작동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수업에 바로 들어간다면 이와 같은 도면을 첫번째로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바로 카운트 보링과 카운트 싱킹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카운트 보링 같은 경우에는 접시 볼트를 들어가는 곳이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카운트 싱킹 같은 경우에는 육각 렌즈 볼트라든가 이런 볼트들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 보면 머리 부분이 이렇게 안으로 쏙 들어가서 바깥쪽으로 튀어나지 않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카운트 보링과 카운트 싱킹은 치수를 이런 대로 기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른 기입 방법이 있는데 지시선을 이용한 카운트 보링과 카운트 싱킹을 기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 요렇게 이제 절단면을 절단을 해서 여기 바늘 절단을 해서 이렇게 그리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절단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요 그림을 그리지 않고 생략을 해줘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카운트 보링의 약자인 12 그리고 이제 이렇게 두 줄로 해서 하나는 요 안에 작은 홀이 이제 강통된다는 뜻이고요. 6.6파이로 그리고 또 하나는 요 윗부분 10.5파이가 카운트 보링이 자 요렇게 깊이가 6.5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깊이죠. 그렇게 해서 지시선을 통해서 요렇게 간단하게 이제 수를 기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도 12파이가 카운트 싱킹이고 요 부분이죠. 그리고 6.6파이가 강통이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절단을 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숨은 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요거 또 하나는 이제 동일한 패턴으로 배치된 경우에 지수 기입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똑같은 게 이렇게 배치가 이제 패턴으로 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을 때 요기서부터 여기까지 10mm 요 10mm 짜리가 8개가 있어서 토탈 80이다 라고 이렇게 지수를 기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직렬 치수 기입 방법 같은 경우에는 요런 식으로 해서 직렬 치수 기입을 할 수가 있고요. 직렬 치수 기입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다 라는 장점이 있는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 공차의 누적이 있어서 요거에 이제 제작을 했을 적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차의 누적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자 이와 같은 도면이 있을 때 여기 공차가 하나하나가 ±0.2의 공차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걸로 이제 외주를 줘서 제작을 하게 되는데 그 작업자가 제작을 하면서 최악의 경우에는 ±0.2로 다 이렇게 제작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전체 길이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에는 공차에 크게 문제가 없지만 검수를 할 때 하지만 전체 길이는 0.2, 0.2, 0.2 누적이 돼 가지고 68.6 밖에 되지 않는 그런 이제 길이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직렬 치수 기입 방법의 이 단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병렬 치수 기입 방법으로 기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곳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자 이렇게 짝 치수를 기입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차가 ±0.2씩 쭉 있는데 최악으로 이제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전체 길이가 결국에는 69.8, 0.2 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는 이제 이런 제작에 관련돼서 장점이 있지만 자 보시다시피 공간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단점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이제 누진 치수 기입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밀링 가공할 때 이런 형태로도 많이 하고 있죠. 가공을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가공 데이터를 뽑을 때 이렇게 누진 치수로 이제 기입을 하게 되면 가공 데이터를 뽑기 그러니까 이제 수기로 그 데이터를 작성하기도 그 가공 데이터를 뽑아내기가 쉽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누진으로 ±0 되서 이렇게 기입이 되는 형태죠. 자 그러면 이거 이제 병렬 치수 기입 방법에서도 자 이 축에서도 이렇게 쭉 기입을 하실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선반 가공할 때 이런 형태로 치수가 기입이 돼 있으면 좀 작업하기가 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기타 치수 기입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치수 준비하기, 치수 기입을 준비하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치수 기입을 준비하기 위해서 치수 기입하기 이전에 치수를 적합하게 기입을 하기 위해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치수의 숫자 크기라든가 아니면 이제 화살표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설정을 해서 최적화되게, 이뻐 보이게 이제 설정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기타 치수 기입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고요. 여러분께서는 기타 치수 여러 가지 기입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게 되셨고 그것에 준해서 작동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자 본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따봉과 구독 관련 설정할 수 있는 걸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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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